아 이거 반나는거 솔직히 개오바지 아 저것도 반났어 반샷 아 이것도 반샷 나잖아 봐봐 아 이것도 반났어 씨바 말이 되나 이거 저도 되니까 화이팅 합시다 열심히만 합시다 열심히만 범하나 반인데 저거 어 씨 검수나 반 깜짝이야 벌써 올베온줄 알았네 또 나 많은 듯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지피 람보님은 모르겠어요 저도 너무 옛날 사람은 잘 몰라가지고 근데 꼬꼬 형은 어느정도 하셔가지고 아이씨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적배 박스 저거 올라가 있는건 애초에 적배에 있었단 소리잖아 서운하게 하네 게임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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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눈통온다 눈통온다 아 좋겠다 아 좋겠다 아 이거를 아 이거를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엔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이게 안 맞았어 홀리 쉣이네 아 그래도 미션 끝나고 나서 킬이 안되서 다행이다 알았어 아 이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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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효과가 어디저래 도망가시나 아 삥 피했는데 이거를 먹어버렸네 1킬 축적 인정 검노잼 싸빈정 자신있는 맵으로 한번더요 이성인데 이성 괜찮으시겠어요 아 다 났다 뺏뺏뺏뺏! 어디가! 이리 와야 돼 일로! 아씨야 중! 빨리 갈지 말걸 깜짝이야 이싸 이성 가자! 자! 울려온거 같은데? 이게 또 봤나봐 중소리 뭔 소리야? 중소리였는데 그렇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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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콜 바로 콜 바로 콜입니다 바로 콜 바콜 아니 근데 저런거 봤나면 스나수는 어떻게 게임하라는 소리냐고 솔직히 맞잖아요 손흥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저거는 솔직히 선 넘었잖아 방금 바로 앞에서 뱃돼지 가슴팍을 찔렀는데 아 저것도 봤났어 뭣도 봐 아 아 저거는 좀 아쉽긴 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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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안, 할없어. 아, 소리 들었는데. 반샷이 너무 심하긴 해. 근데 솔직하게 말했어. 나이스. 반샷이 너무 심하긴 해. 빙. 아, 가복스나. 반샷. 아, 이것도 반샷 나잖아. 봐봐. 아, 반이에요. 잡고 가세요. 헐. 총이 반샷 총이 아니라. 이게 반샷이 심해요. 요즘에. 진짜. 스나스분들은 공감하실 거야. 진짜 반샷이 심해요. 요즘에. 거짓말 안 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나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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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가. 하지. 하. 그럼. 좀 심각하긴 해 1무 1무 아 쏘리 아 쏘리 내가 못잡아준 R팀 한 발 한 발 힘들게 맞추는디 솔직히 맞잖아 스나는 진짜 한 발 한 발 힘들게 맞추는디 와 이것도 반났어 씨바 말 되나 이거 아니 말 되나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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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h 적백 하자 아 적배통 적배통 적통 tusk 죽여줘 한번만 올베 모니하겠음 자 굿 구길